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이 방송은 유튜브 KTV 뉴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하고 북한군 파병 등 불법적인 러브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규탄과 공동 대응을 위한 전략적 협의 추진에 합의했습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암살 불안에 경호를 대폭 강화했고 김주회는 위상과 역할이 더 격상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전파방의 차량과 드론 탐지 부대까지 동행시켰다고 합니다. 걸그룹 블랙핑크의 로제가 빌보드 신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히트곡인 아파트와 춤이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면서 과거 윤수일 씨의 42년 전 아파트까지 역주행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먼저 송구권 전 영남일보 서울본부장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 대통령이 29일 오후에 볼로드 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격적인 통화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여러 얘기를 했지만 특히 두 가지 문제점을 특별하게 우려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북한군의 파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우려를 했는데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파병 대가로 민감한 군사기술을 전수하지 않을까. 가령 예를 들어서 ICBM의 대기권 진입, 진입기술 같은 것은 북한이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 것을 주든지 아니면 어떤 첨단 무기, 첨단 무기를 북한에 제공을 하면 우리에게 결국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북한의 군사기술 이전 가능성, 또 하나는 지금 100만 명이 넘는 북한군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파병을 한 1만 명 정도가 파병을 했지만 가서 현장에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오면 그 우크라이나전을 벌인 경험이 나중에 우리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만 명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돌아가서 나머지 100만 명에게 이것을 전파를 하는 거죠. 또 특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는 현대전이 펼쳐지고 있어요. 드론 공격 같은 것. 이런 것은 북한이 6.25 이후에는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현대전에 상당히 익숙하지 않은데 그 현대전에 대해서 경험을 가지고 와서 그걸 북한군 전역에 전파를 시키면 결국 그것을 방어를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건 우리 군의 몫이거든요. 우리 군의 몫이 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고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은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여주고 있다. 특수부대 그러니까 폭풍군단이죠. 폭풍군단. 폭풍군단이 특수존부대를 파병을 했기 때문에 더 이게 우려스럽다는 이야기고 야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안보 위협하는 러시아 북한 군사 야합을 자세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야합이라고 했거든요. 야합이라는 게 들판에서 이렇게 막 어우러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듯하지 못한 합이죠. 그게 뭐냐면 북한과 러시아가 그때 푸틴이 평양에 가서 군사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군사 동맹, 사실상 군사 동맹을 맺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이 간 것처럼 한반도에서 만약에 유사시 어떤 일로 발생을 하면 러시아군이 올 수도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야합이라고 우려를 하는 것이고 젤렌스키는 북한군 전선 투입 임박했다. 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진입 중이라고 했는데 이미 전선 투입을 했다는 보도도 일부 나오고 있어요. 그런 보도들도 있고 젤렌스키는 지금 현재 3천 명 북한군을 확연을 했고 약 1만 2천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는데 총 투입 병력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정보기관마다 조금씩 다른 분석이 나오고 있죠. 네, 야합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야합이라는 중국 고사에 나오는 말인데 상당히 부정적인 말입니다. 남녀가 들판에서 어우러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그런 표현을 일부러 윤 대통령이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지 민간단체들에 따르면 첫 교전도 벌어졌고요. 그래서 북한군 측이 전면에 가까운 괴멸적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 물론 확인은 아직 안 됐지만 현지 민간단체의 그런 정보 보고가 흘러나오고 있고 외신들이 이것을 보도하고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대표단의 나토 유럽연합 키오 현지 방문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 우리나라에 곧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인도적 지원을 일단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대해서 화답을 했습니다.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이어갈 것이다. 한국과 정보 공유 소통을 확대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 대표단이 지금 파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토, 또 EU, 그리고 키우, 바로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방문하는 부분을 상세하게 소개를 냈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한국에 조만간 특사를 파견하겠다. 무엇보다도 이런 정보 교류가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실이 이날 통화 내용을 자세히 브리핑했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 살상무기 지원 문제, 정치권에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네, 어제 젤렌스키와의 통화에서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폴란드 대통령이 왔을 때 그때 폴란드 기자가 공동 기자회견에서 물어봤어요. 무기 지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군의 활동 여부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필요하면 검토하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마치 살상무기 지원처럼 이야기가 돼서 그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워낙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제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이 문제는 거론이 안 됐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에서 우크라이나가 평화연대 이니스터브에 기반한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계속하겠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도 우리나라가 155mm 폭탄 같은 것은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었거든요. 간접지원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155mm 폭탄을 직접 지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살상무기 이야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살상무기 지원,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어제 X, 옛날 트위터죠. 그게 글을 올렸는데 그 트위터 글에 보면 G7, 빌 유서 선언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리투아니아의 빌 유서라는 데서 지역 이름입니다. 그곳에서 EU와 G7이 그때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게 G7, 빌 유서 선언에 한국의 동참을 요청을 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밝힌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어떤 적답을 한 것인지는 아직 설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리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파병된 북한군의 최근 동향, 어디서 어떻게 머물고 무슨 훈련을 받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국정원도 굉장히 정보가 빨라요. 지금 NYT가 보도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을 국정원에서 밝혔는데 뭐냐 하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국정 40 내지 64km 떨어진 지역에서 임시 막사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휴전선으로 치면 어디 4평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 여차하면 투입되기 위해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한 최대 5천 명이 전투 대기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또 우크라이나의 군 당국자는 좀 보충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북한군이 여러 훈련장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고 주로 밤에 투입된다. 야간에 투입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는 또 더 구체적으로 합니다. 북한군이 소총과 수르탄으로 무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크루스크 주민들이 그 무장한 북한군을 목격을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돌아다니면 주민들이 막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또 거기서 군대가 주두를 하려면 막사를 쳐야 되잖아요. 야영지를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야영지를 설치를 하면 주민들에게 눈에 띌 수밖에 없고. 주민들의 그런 목격담이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에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이와 관련해서 미국 대통령 또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도 잇따라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은 분명합니다. 엄중한 경고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매우 위험하다. Very dangerous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Very dangerous라는 표현을 분명히 했고요. 미국 국방부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전투병으로서 합법적 공격 대상이다. 엄중 경고를 냈는데. 중요한 건 미국 무기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의 조건이겠죠. 우크라이나가 전장에 오면 그냥 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미군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러시아군인지 또 북한군인지 전혀 구분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북한군에 향해서 미국 무기를 쏘는데 새로운 제한을 안 둘 것이다. 이것은 파병된 북한군에게는 매우 위협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흔히 하는 얘기지만 총알에는 국적이 따로 없습니다. 총구가 향하는 곳은 적이면 아무나 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단체의 얘기이긴 하지만 첫 교전에서의 북한군의 괴멸적 전사 소식이 이미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정보위원회가 29일 열린 국정원 국감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여야 간사의원들이 이 내용을 밖에 와서 기자들에게 밝혔어요. 주요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요즘 우크라이나 서부전선, 바로 그 쿠르스크 지역 말합니다. 최대 장애물이요. 참호도, 드론도 아니라 언어와 소통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이 아니라 소통이다. 이런 문제를 만든 것은 북한군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군도 북한군과 소통을 할 때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어려운 북한군의 군사용어, 바로 러시아어가 되겠죠. 100여 개 정도를 교육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얼마나 짧은 시간에 숙지할 수 있을지 여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중에 하나를 좀 보여드립니다. 이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북한군과 맞닥뜨렸을 때의 소통인데 한국어로 무기버려. 저게 세 번째 나오는 발음이 무기버려가 저렇게 쓰나 봐요. 그렇습니다. 미리 포러요. 이게 발음 들어보시면 멸기 포러요. 우크라이나 그 어를 하시네요. 비슷하죠. 그렇게 되면 이 소통 메뉴를 작성해서 베풀하고 있고. 그 외에도 무기버려도 있겠지만 손들어. 소속 부대 임무가 뭐야. 지시대로 해라. 도망가지 마. 도망가면 쏜다. 그다음에 알고 본 거 다 말해. 멈춰 탄창을 제거해. 거짓말하지 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지시대로 해라. 도망가지 마라. 공식 문건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알고 본 거 다 말해. 멈춰 탄창 제거해. 거짓말하지 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저게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들리지만 무기버려지만 이게 우크라이나 발음으로 메이 이기 때문에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북한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큰 애로사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인한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장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절 금지시켰고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는 거짓말을 하라.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군부대를 해외로 파병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사회적인 동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 국정원이 어제 보고한 내용입니다. 국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기밀누설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군 장교 휴대전화를 사용을 금지시켰다. 군대 내부에서 기밀누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사병들은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장교들에 대해서만 그런 조치를 내렸고. 사병들에 대해서는 사병들은 주로 차출부대. 차출부대에서 소속됐는데 잔료된 병사들. 그 병사들을 대상으로 입조심을 시키는 거죠. 내 동료가 우크라이나로 러시아로 간 사람들. 러시아로 간다. 그 부대에 잔료된 병사들에게는 특별히 입단속을 시키고. 파병한 군인 가족들에게 훈련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했다는데. 그런데 또 한 보도에 따르면 파병된 군인의 가족들을 집단으로 다른 데 이조를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나왔죠. 그러면 그 안에서 다 소문이 나올 텐데. 왜 왔어요 여기. 그렇게 하겠죠. 자기들끼리. 그런데 우리 아들 훈련 갔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훈련 갔다고 했는데 왜 집단 이조를 시켰느냐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문제가 불거질 거고. 아무리 이렇게 단속을 해도 소문이 확산되니까 남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동요하는 것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집단적으로 어떤 전사자가 나온다거나. 이미 나왔다는 소문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전사자가 나왔다는 것이 북한 사회에 확산이 되고 번지면 상당히 동요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도 면밀히 지금 사전 점검을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북한에 큰 동요가 일어나면.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베트남전에서 막강한 병력과 화력을 갖고도 패퇴한 시작이 사상자들이 많이 나면서. 그렇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일어서 그런 거거든요. 반전 여론이 일어났고 특히 그때 유명한 권투선수 모하마드 알리나 이런 사람들을 앞장서서 반전운동을 펼쳤어요. 증지병장 집어던졌죠. 증지병장 집어던지고.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거기에 앞장서서 반전운동을 펼치니까 그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과 북한 사정이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자식들이 죽어나간 나라는 소식이 계속 들어오면 북한 사회가 가만히 있을까요? 김정은은 최대 10만 명까지 파병해서 더 많은 막대한 돈을 챙길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한 2만 명 정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최대치다. 독일의 재단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파병의 이유가 돈일 것이다. 또 하나는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들이는 그 조건이 있겠죠. 독일의 나오만 재단입니다. 보고서인데 김정은이 최대 10만 명까지 파병은 가능하다. 이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병력 규모를 볼 때는 10만 명까지는 파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만 재단에서는 김정은이 러시아에 2만 명 정도를 보내면 돈을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지금 러시아가 용병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는 게 2만 명입니다. 약 7,891억 원. 거의 8천억 원 되네요. 8천억 원 가까운 돈을 1년 동안 받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상당한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외화를 물론 이것을 달러로 받아들인지 어떠냐 판단을 해볼 부분이 있겠지만 엄청난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면 10만 명을 안 버냐.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고민이죠. 왜냐하면 10만 명을 보내게 되면 첫 번째는 이게 관리가 가능할까. 그렇죠. 관리 가능하려면 다들 러시아 각지로 탈형, 탈북이 걱정되고 한 2만 명 정도 유지하는 것이 좋은 것이 만약 10만 명을 보내는데 8만 명이 인력 소모거든요. 죽어버린다. 그렇죠. 그러면 북한군이 삽시간에 약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기 때문에 지금의 최대한 2만 명 정도, 4개 부대, 3개 부대 정도가 적정선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명 넘게 그 정도 갔는데 앞으로도 비슷한 숫자 더 보낼 생각은 있다. 그런 얘기가 분석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인민군 부총참모장인 김용복 말고도 고위급 또 별들, 장성들을 더 파견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전 말고도 협력할 게 많다. 이런 얘기겠죠? 일단 중개했으니까 병력 파병을 중개했으니까 받을 게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병력 지휘를 위해서는 한 1만 명 정도면 4단급 조금 안 되는 규모거든요. 그러면 고위 장성들이 그렇게 많이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가지 않는 건데 고위 장성들이 속속 거기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장성들이 더 파견한 정황이 포착이 됐다고 국정원이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러시아 활동 전선,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전선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결국은 어떤 파병한 대가를 협상을 하기 위한 것일 수가 있죠. 특히 첨단 무기를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경제협력 또는 지금 1인당 2천 달러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데 대한 추가 협상을 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위성기실 전수나 좀 더 크게 보면 경제협력까지 파병으로 시작을 해서 다른 민간 분야, 북한은 민간 분야가 없지만 전반적인 경제협력까지도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규모로 고위 장성급들이 지금 러시아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국정원은 연말까지 북한군 약 1만 900명 정도 계속 러시아에 파병될 것이다. 우리 국정원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상당히 정보가 빨라요. 국정원은 지금 현재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 비해서 일을 제대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실제로 지금 조만간 오크라이나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나토 가서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 정보도 상당히 믿을 만한데 1만 900명까지 러시아 파병을 예상하고 있죠. 네. 간첩 한 명 체포 못했던 국정원이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김정은의 최측근이자 실세 중의 실세 장관인 최선희 외무상이 28일 평양을 떠났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파병 북한군들을 둘러봤고 30일에 모스커보러 간다고 자세히 보도됐습니다. 자, 뭐하러 갑니까? 실세 중의 실세입니다. 최선희 외무상. 가는 이유는 바로 협상과 또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으로 읽혀집니다. 평양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이제 북한군, 파병된 북한군들을 살펴보고 30일 날 이제 모스커바 갑니다. 크렘린 궁에서 최선희, 푸틴 면담 계획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아, 공산주의자들 말 어떻게 믿습니까? 절대로 이야기를 정확히 안 합니다. 전략적 모호성이죠. 당국자들하고만 해담을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푸틴과 어떤 식으로든 만날 가능성 배제하기를 어려워 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이유냐? 추가 파병. 지금보다 더 파병을 하면서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또 절박한 그런 걸 끌어내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반대 겉분은 뭐냐? 이른바 파병된 대가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노려될 수 있고 결정적인 건 이 부분입니다. 이 상황에서 러시아는 군병력이 절실한데 이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모스커바를 방문한다면 대환대를 받거든요. 이런 어떤 상징성, 전략적 상황도 고려해서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선희의 위상이 대단합니다. 김정은을 대신하는 것 같아요. 블라디포스토크에 가서 군부대 시찰까지 외상이 했다.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한편 국정원은 김정은 암살 위협과 김주혜의 지위 격상 소식도 상세하게 보고했습니다. 그 한 대목 직접 들어보죠. 김정은에 대한 암살 등을 의식해서 통신 재밍 차량 운영,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추진 등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정은이 무장하고 헬멧 쓰고 방아쇠에 손 걸어둔 무장 경호대를 옆에 둔 모습은 이미 도달 전에 공개됐었어요. 그런 경호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는 국정원의 보고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만큼 불안하겠죠. 인민들의 불만이 아마 팽배했을 것이고 최근에 홍수도 있었고 경제 사정이 아주 좋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니까 본인들의 어떤 테러나 암살 시도를 걱정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거 보고 경호를 저렇게까지 하나 싶었거든요. 방아쇠에 손을 걸고 그대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더 일상화돼서 강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재밍 차량 따라 붙는데 재밍 전파방에 교란 전파. 저도 청와대 출입할 때 보면 대통령 이런 거 같이 가면 휴대전화가 안 돼요. 안 터지죠. 안 터집니다. 교란을 하기 때문에. 드론도 못 날아가고. 드론이 못 날아가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직도 제가 여태까지 안 하고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도 다 설치를 했고. 드론 탐지. 요새는 드론으로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그 장비도 도입을 하고 해서 어쨌든 경호 수준을 최고조로 지금 올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김정은의 딸 김주혜의 입지와 위상도 크게 올라갔다고 국정원이 보고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의 딸 김주혜와 관련해서는 노출되는 빈도를 조절해 가면서 당 행사까지 그 활동 범위를 넓히는 가운데 김여정의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의 보좌를 받는 등 활동이 그리고 그 지위가 일부 격장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고모의 깍듯한 안내를 받고 실세 중에 실세 여성 장관의 보좌를 받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와 단독으로 아버지 없이 환담하는 장면도 북한 매체가 여러 장, 여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후계자 구도죠. 후계자 구도니까 러시아가 등장합니다. 차선희가 등장합니다. 김여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김주혜,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딸인데 전담 경호원을 대동하고 러시아 대사와 단독 환담을 합니다. 저거 중요한 포인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북한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핫하고 상징성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누굽니까? 고모 김여정의 안내를 받으면서 최선희가 등장을 합니다. 외무상의 보좌를 받고 지위가 확고하다. 좌여정 우선이에요. 그렇습니다. 좌여정 우선입니다. 일종의 세기를 막는 거죠.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김주의 투샷 사진을 더 공개하면서 말 그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은, 물론 다음이나 이런 소리는 일절하지 않습니다. 방송에서. 그러니까 저런 사진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다음은 누구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후계자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얻을 건 좀 없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죠? 당연히 그래야 되죠. 일단 이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지만 북한군 파병하는데, 어차피 파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 얻어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정보를 수집을 해서 북한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또 나중에 북한군이 포로가 되면 우리 쪽에서 참관을 해서 그쪽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왜 파병을 했는지, 파병은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그 부대가 한반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누가 지휘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면 우리에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되겠죠.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참관단 신문조 파견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그것은 고문하러 간다는 말도 나오니까 저런 해명을 한 거예요. 고문기술 이야기 나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고문하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탈북민이 있어도 아니면 북한군이 넘어오면 신문조가 평창이 되잖아요. 합동신문조. 이래서 국정원하고 경찰하고 군인이 합동신문조를 해요. 그게 고문하려는 거 아니거든요. 정보를 파악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할 수가 있으면 가능한 대로 정보를 좀 수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 한 절차로 확보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네. 온갖 뉴스 수많은 외신들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 팩트입니다. 팩트.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여러분이 잘 가려서 들으셔야겠습니다. 송국건 본부 장관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며 빌보드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뛰어넘을 기세라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덩달아서 40여 년 전 제 청년 시절입니다. 윤수일 씨의 원조 아파트까지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파트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아파트 모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봤습니다. 이번 주제에는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제양의 아파트 덕분에 42년 전에 출시된 겁니다. 윤수일의 아파트도 덩달아서 인기 차트를 그야말로 역주행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1982년 6월 30일에 나온 노래입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그런데 이렇게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전 세계적인 인기 끌면서 한국에서 이 윤수일의 아파트도 차트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고 이게 그냥 인기를 실감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온라인에서 스트리밍 되는 건수가 190%, 두 배에 육박하게 지금 늘어나고 네, 190%, 두 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42년 전 노래인데 요즘 아무리 응원가로 쓰이고 한다고 해도 굉장히 인기다 보니까 윤수일 씨가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가 로제랑 브루노마스가 함께 부르는 노래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나의 아파트를 재건축해줘서 감사하다, 재건축이라는 또 재치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윤수일 씨 70이 눈앞입니다. 이제 올해 69세인데요. 그 윤수일 씨가 라디오에 나와 27살 아래 거의 막내딸도 아니고 손녀뻘 되는 후배 로제의 노래를 극찬하는 말 직접 들어보시죠. 아파트라는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는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대 차이가 약 40년이 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네, 그래서 40년 전의 분위기와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로제 양의 아파트도 경쾌하고 훅이 좋고 또 이렇게 중독성이 있었지만 윤수일 씨의 아파트 돌아보면 참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요즘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노래방, 경기장, 야구장 울려퍼지고 있죠? 네, 엄청난 메가 히트 곡입니다. 윤수일의 아파트, 40년 전입니다. 1984년에, 82년도에 노래가 발표되기는 했지만 그로부터 2년 뒤, 84년에 KBS 가요톱10 5주 연속 1위. 네, 1980년대를 상징하는 곳이고 야구장 응원가로 유명한데 승리 굳혔을 때 나오는 단골고기 아파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음이 어떤 게 있냐면 빠밤빰, 빠바바바밤. 그리고 저도 정말 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습니다. 별빛이 흘러야죠, 일단. 네, 연세대학교 윤수일 아파트가 공식 응원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어사라, 어살야. 좀 응원을 하는 그 의미부터 가지고. 우리 배 소장 연대 출신이거든요. 많이 불렀습니다. 네, 공식 응원가뿐이 아니고 가는 데마다 아파트입니다. 야유회 때도 아파트죠? 그래도 요즘 아파트는 단연 로제입니다. 빌보드 차트를 그야말로 연일, 매일 갈아치우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참 어떻게 보면 우연히 생겼습니다. 이 로제가 미국의 녹음하는 스튜디오에서 스태프들한테 한국의 아파트 게임이라는 게 있다 하면서 알려줬다 그래요. 여러 명이 손을 앞으로 뻗었다가 만약에 7층 이러면 밑에서부터 한 사람씩 손을 위로 올렸는데 7번째 손을 올리는 사람 벌칙을 받는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하는 걸 보다가 이걸로 노래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여기에 부르노마스터 나도 그럼 같이 만들어봐. 시작이 그랬네요. 네, 시작이 이렇게 탄생했는데 이게 지금 빌보드 차트를 굉장히 호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제가 10월 26일 기준 차트 살펴보니까 파리입니다. 그런데 이 파리가 우리나라 케이팝 여자 가수 중에서는 최초예요. 탑10 안에 든 게. 왜냐하면 이 전이 2020년에 블랙핑크와 셀레나 고메즈가 함께 불렀던 아이스크림이 13위였는데 어떻게 보면 4년 만에 이제 탑10으로 진입을 했고 또 우리나라 그냥 남녀 합해서 케이팝 가수로 보면 BTS 지민 정국 1위 했었고 그다음에 싸이가 2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BTS 싸이 빼고는 세 번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민과 정국이 솔로 곡이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로 보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탑10 안에 다른 여자 가수는 누가 있나 봤더니 빌리 아일리스가 2위고요. 그리고 사브리나 카펜터가 3위 그리고 레이디 가가가 4위더라고요. 그 유명한 가가. 그렇죠. 그런데 가가가 또 부른 노래도 부르노마스와 부른 노래예요. 이 포인트도 재미있고.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200개 지역의 스트리밍을 다 합해서 순위를 내는 글로벌 200이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또 1위를 냈어요. 대단한 기록을 계속해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로제 양 영어 잘하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 이건 미쳤다. 좋아서 그런 거죠. 그 SNS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꿈이 현실이 됐다. 드림스 컴 트루입니다. SNS에서는 이미 세계 1위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너튜브라 그러던데 저는 유튜브라 그러겠습니다. 조회수 2억을 넘을 기세라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독성이 너무 강한 게 누구든 따라할 수가 있거든.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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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잘하시네요. 지금 공개 하루 만에 4천만 조회수를 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의 케이팝 최단 시간에 1억 비로 기록했고 2억 비로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홍 기자님 저 아파트의 조회수를 보면 SNS라는 게 정말 대단하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빌보드 차트 못지않은 또 하나의 차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SNS에서도 그렇고요. 유튜브에서도 인기 급상승곡 1위예요. 지금 어디를 가나 지금 로제 아파트도 부르고 있고 또 아파트 게임도 전 세계인들이 함께 따라하고 있고 지금 이 로제가 한국의 게임을 또 전 세계에 가르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뭐 강남에 강남스타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넘어설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그러고도 남을 수 있다 지금 뭐 일위는 저는 시간만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이 로제 씨의 아파트가 제 2의 강남스타일이 될 거다. 아니. 강남스타일을 넘어서서 강남스타일이 제 2의 로제였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중독성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아파트 옷판 강남스타일 정말 이 후렴구를 안 따라하고는 못 배깁니다. 그러니까 이 중독성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악평론가의 이야기가 한국의 하위문화를 높인 젊은 세대들의 게임이거든요. 놀이문화가 함께 어우러져서 브룩이 신나는 곡. 이른바 서브컬처죠? 그렇습니다. 브루노마스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곡을 로제가 보냈는데 역시 이 곡이야. 또 이유도 이 곡과 관련된 배경도 물어봤던 것이고 영어로 우리가 보면 아파트먼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미국 사람들한테 영어를 본국으로 쓰는 사람들한테 한국식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파트라고요. 표기를 아파트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죠. 김치는 그냥 김치입니다. 원조국을 따라서 해라 이거예요. 아파트 니네 아파트먼트가 아니고 한국의 아파트다. 대단한 겁니다. 워낙 열풍이 뜨겁고 거세다 보니까 로제 아파트 들어서는 안 된다. 이 금지령이 국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도 내렸다고요. 네. 우선 국내에서는 11월 14일이 수능일이잖아요.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수험생들 또 수험생 부모들이 이 노래 절대 듣지 마라. 왜냐하면 수능 금지곡이라고 하죠. 후크성이 너무 강한 겁니다. 들으면 계속해서 귀에 맴돌고 자꾸 생각나고 공부에 집중을 방해한다는 거죠. 대체 어느 정도길래 공부까지. 예전에 수능 금지곡 1위 곡이 링딩동이라고 샤이니의 링딩동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거 넘어서는 정도다. 그래서 절대 수능 끝나고 들어라. 그렇게 부모님들이 단단히 단속을 하고 있고 말레이시아 정부에서는 이게 로제가 우리 아시아 대한민국의 가수인데도 이제 이걸 세계의 서구의 노래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서구의 어떤 부정적인 불건전한 문화를 조장하는 가르치는 노래다. 이러면서 이 노래 듣지 마라. 이렇게 또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사진은 로제는 아니고 브루노마스. 사진을 이제 게재하면서 금지령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말레이시아 정부가 왜 갑자기 저렇게 아파트를 비난하고 나서는지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또 서구 문화인가요? 말레이시아에도 아파트 많던데. 로제의 아파트와 함께 K안주와 이른바 소맥도 인기몰이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소맥이라고 부르는 들 많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K푸드 열풍이죠. 이미 있는 것인데 로제가 유튜브에서도 이걸 함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제의 아파트에 인기를 끌면서 이 유튜브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한국 술자리 문화에 호기심으로 확단이 되고 있습니다. 맥주가 있고요. 소주가 있고요. 섞으면 소맥이 됩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여기에다 오징어에다가 청양 마요소스, 소맥 제조법까지 소개를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오징어 잘 안 먹거든요. 그런데 오징어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다음 얘기로 가겠습니다. 한편 이 돌아온 가왕 조용필 씨가 마지막 정규열범을 냈습니다. 무려 20집인데 여전히 새롭다고요? 그렇습니다. 11년 전 바운스 헬로만큼 새로울까 했는데 총 7곡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봤더니 여전히 새롭고 또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모던 팝, 락을 주축으로 해서 일렉트로닉 어떤 그런 사운드도 들리고 무엇보다 74세가 맞을까 싶은 정말 청년 같은 그런 많이 생각해도 30대 같은 그런 목소리로 너무너무 또 절창을 들려주셨는데요. 이 그래도 돼, 가사도 좋아서 이제 사람들한테 그래도 돼, 좀 늦어도 돼, 더뎌도 돼, 좀 넘어졌다 가도 돼. 이렇게 좀 모두를 위로하고 다독이는 자신을 믿어봐 이런 노래 또 저 개인적으로는 왜 라는 노래를 또 저 굉장히 추천하는데 굉장히 진성 가성이 막 나오고 기타 솔로 연주가 나오다가 마지막 현악기 반주로 끝나는데 와 이렇게 정말 귀를 호강시켜주는 이런 음악 이분이 11년 만인데 10년 동안 조금도 퇴보하지 않았고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계시는구나 역시 가왕이구나 본인은 좋아하는 수식어가 아니지만 정말 조용필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굉장히 사랑해주고 계세요. 노래를 부르는 분에게 왕이니 황제니 소리는 팬들이 붙여준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히트곡 바운스가 나온 지 벌써 10년입니다. 지금 들어도 새롭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잠시 들어보시죠. 저도 요즘 차에서 이 그래도 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뮤비도 화제라고 하는데 뉴진스 뮤비를 만든 회사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조용필 가왕의 뮤직비디오가 블록버스트 컵입니다. 뉴진스의 뮤직비디오를 만든 돌고래 유괴단이 그래도 돼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는데 출연하는 배우들을 보면 원로 배우 박근영 또 변요한 그리고 전미도 이솜까지 출연합니다. 그런데 출연하는 배우들이 오히려 가왕 조용필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영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송강호 배우 또 장동근 배우는 초상권을 무료로 정원하고 있고 영화사도 이제 즉각 협조를 할 정도로 말 그대로 이 마지막 정규앨범에 대한 뮤직비디오도 최고의 상황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가왕, 황제입니다. 이번에는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 5분 만에 전성 매진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도 또 조용필 씨는 마지막 정규앨범 저는 너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지 노래는 계속 발표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나훈아 씨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콘서트라서 더 관심이 뜨거운데 안 그래도 굉장히 티켓 예매가 힘든데 이번에 마지막이다 하니까 또 5분 만에 전성 매진이 됐습니다. 매진이 됐고 그런데 이제 매진이 되고 나서 이게 중고거래에 벌써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산 분들 안타깝잖아요. 마지막이다 하니까. 그런데 뭐 한 16만 5천 원짜리가 30만 원에 팔리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위조 티켓이 많다고 그래요. 다들 샀다가 입장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절대 사지 말라는 당부가 지금 나훈아 씨 측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표는 뭐 필요하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물론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매진 직후부터 중고거래 글이 올라오고 있다는데 전문 안표상으로 보이는 분들도 좀 보인다죠? 그렇습니다. 이래서는 안 될 텐데 이게 사실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훈아 가황의 콘서트 예매 당일 중고거래 글이 타수가 등장한 겁니다. 이것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정가는 16만 5천 원의 티켓인데 30만 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 그 표라도 존재하면 모르겠는데 표가 존재할지도 의문인 것이고 공연 관계자들은 최근에 안표 상당수가 위조 티켓으로 확인된다는 유의사항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돈만 날릴 수도 있잖아요. 홍 기자님. 실제로요. 실제 표라고 해도 돈만 받고 표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고 또 저도 공연장에 가보면 특히 나훈아 씨 콘서트 가봤는데 주민증하고 예매한 사람 주민등록 번호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조 티켓 혹은 어떤 안표를 사셨다가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나훈아 씨의 콘서트는 이제 딱 두 번이 남았다고 합니다. 가황과 가왕. 누가 높은지 가리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거목의 족적 한번 짚어볼까요? 일단 나훈아 씨가 3년 먼저 데뷔한 선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굉장히 다른데 일단 나훈아라고 하면 우리의 소리 같은 느낌. 트로트여서도 그렇고 다른 팝송을 부르든 발라드를 부르든 다 나훈아가 장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작은 거인 가황이라 불리는 조용표 씨는 데뷔 이래 지금까지 늘 다양한 장르. 그리고 굉장히 소리 발성에 대한 연구, 악기에 대한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본인이 음악에 대한 발전을 추구해온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콘서트에 가면 이 조용필 씨, 나훈아 씨 노래 두 분 다 잘하는 건 기본인데 이 악기, 연주, 어떤 하나의 그런 귀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건 조용필 콘서트고 나훈아 씨는요. 또 굉장히 퍼포먼스가 대단해요. 특히 옷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핑크 재킷도 있고 구멍 뚫린 청바지도 있고 한복 두루마기도 있는데 저도 봤지만 이렇게 앞에다가 약간 하얀색 천만치고 그 뒤에서 또 옷을 갈아입는 이것도 하나의 퍼포먼스의 일정으로 하는 정말 작년 전 추석에 봤을 때 놀랐습니다. 네, 팬을 쥐락펴락하는 그러나 팬들의 아주 뜨거운 지지를 받는다?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네, 두 거목 앨범이 마지막으로 나왔고 마지막 콘서트를 한다지만 그들의 노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종선 기자,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로 미국 대선 본투표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의 나라 선거에 웬 관심이냐 하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의 명운도 함께 걸린 큰 선거입니다. 저희 정책의 인슈도 내일부터 집중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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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